네 김태준입니다. 오늘 ABL 바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8% 상승 양봉이 나와주면서 세력들이 단기 생명선으로 가장 많이 보는 21이평선 이 황금색선을 복귀해 줬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주분들 최근에 신고가 나오고 나서 N자형 파동이 완성되는 시작점이거든요. 즉 상승과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2차 신고가를 준비해야 되는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타로도 좋고요. 중장기로도 좋은데 일단 오늘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금투세 이슈가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증시 살리고 보겠다. 증시를 살려야 되는 이유는 상장사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끌고 가는데 주식시장이 상장되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장이 환호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미대선 이번쯤은 끝나죠. 그죠?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시장은요. 기대감으로 상승합니다. 트럼프가 되나 헤리스가 되나 결국은 당선자가 나오는 게임이다 보니 우리가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모아가야 되고 특히 ABL 바이오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노피의 1.3조 규모의 ABL 30이 수출을 했었고 내년에 임상 이상 진입에 따른 가치 기대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지금 ABL 바이오는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ABL 바이오 주도로 임상 일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 보고 CSR 수량이 예상됩니다. 계약에 따라서 임상 이상부터는 사노피가 개발을 진행하는데 자 이에 따른 마이스톤 기술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70억 수령도 했고 결국 ABL 30이의 희소성 그리고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임상 이상, 그 다음은 3상 신약 개발까지 가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월에 사노피의 1조 3천억 규모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ABL 301을 기술 수출 성공했거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은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섹터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면 도장 찍는 것만 남았거든요. 결국 바이오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유럽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자 예를 들면은 이제 4일부터 열리는 바이오 유럽, 월드 ADC 행사를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을 찾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바이오 유럽에는 ABL 바이오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개발기업 ABL 바이오는 다양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만나서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재료가 좋다 보니 우리가 우상량 추세가 살아있더라. 자 우리 주주분들 또는 제가 여기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면요. 기본적으로 추세, 우상량 추세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주식을 이제 공략을 할 때 이렇게 계단식 상승, 우상량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종목에서 눌림목이 들어가야 당기는 당기대로 쭉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꺾이는 종목은 절대 보유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ABL 바이오는 바다권에서 뭐가 높아지고 있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통방에서도 최근에 저점 높아질 때 들어가서 단타로 정고점 돌파 수익을 냈었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 좋다 매수 타점 잡아 드렸었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세력들이 끌고 가야 상승합니다. 그죠? 그래서 1월 10월이죠. 10월 1일부터 수급을 좀 챙겨봤더니 모건 스탠리, JP모거 얘네들은 절대 손실 안 보기로 유명한 애들이에요. 메이저 창구죠. 메릴린치, 시티그룹, 골드만삭스까지 자 외국계 메이저 창구가 매집을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가격대, 매집 평당가만 우리가 체크를 해도 그 가격대만 매수하면 싸게 살 수 있겠죠. 자 모건 스탠리 한번 볼게요. 4만 1,350원 언더로 담았어요. 그죠? 그리고 4만 5백원에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는 것은 멀리 보고 있다. 아직 목표가가 멀었다는 거고 JP모건 볼까요? 자 JP모건도 4만 5백원에 쓸어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량 순매수를 하면서 끌고 가고 매집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 외국계 애들이 4만 초반대 언더로 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지금 가격대가 4만원 언더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력들이 자 10월부터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담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도 눌림목이 완성되고 있다 보니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단타도 좋습니다. 자 밀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가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타점과 매수 타점과 목표 타점 싹 다 잡아들이고 있고 자 우리가 주봉을 보면요. 제가 주말 영상 꼼꼼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주봉이에요. 자 바닷건에서 세력에 돈이 들어왔죠. 세력에 돈이 들어왔고 매집을 했고 또 신고가 나올 때 돈이 들어왔고 여기서도 거래가 터지면서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우상년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인데 아래 꼴이 명확하게 10주봉선 이 형광색선에서 딱 잡히면서 8% 하루 만에 양봉이 나왔어요. 즉 상승 3주 연속 조정 그리고 거래량도 감소했죠. 이번 주 거래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터져준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 이런 종목에서 단타가 나오는 거고 월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3만 8천 원 자 적어드릴게요. 4만 원이 가장 저항이 강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돌파하는 매수세를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 주말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양봉 전환하는 양봉 흐름 나와주고 4만 3천 원 돌파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자 일단은 단타 단타대로 5만 원까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하면서 60분봉 보면서 매일매일 세력 타점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검은색 선이 120분봉 선이에요. 세력들이 최근에 저항의 역할을 했던 자 세밀하게 봤을 땐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3만 9천 원 돌파가 중요한 이유가 이 세력선이 단기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돌파 지지하고 나면은 급등이 나온다. 이런 타점을 잡고 가야 우리가 세밀하게 싸게 살 수 있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 영상 혹시나 처음 보신 분들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잡혔고 우상년 추세도 잡혀있다. 그리고 오늘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 자 코스피 급등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끝나고 11월 확실하게 좋은 종목들 공략을 해보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소통방에서 지금 에코프로머티 11프로 단타 구간 진입했을 때 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잡아드렸고 비중은 얼마큼만 청산하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하나하나 잡아드렸어요. 결국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 실시간으로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보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데 자 특히나 금율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눌림목 지지구간 자 11월달에 21순 돌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수익 나눈 종목은 정해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오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가 3, 4거래일 만에 10% 단타 청산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있거든요. 자 네오센 도 같이 보시면은 확실히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바로 바닷근에서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종목만 공략해야 내가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자 그래서 상승과 되돌림 파동이 마무리되고 저점이 높아질 때 여기서 잡아들여서 자 단타는 단타대로 나머지는 끌고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 해봐야 한 달 내외죠. 자 여기까지 공략할 수 있을지 제가 실시간으로 좀 잡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 자 대선 정책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까지만 좀 챙겨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 전환하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청산까지 27% 수익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정고점 지지 구간 체크하면서 제가 2차 신고가 공략 타점 잡아 드렸죠. 자 어떻습니까? 앞선 정고점을 지지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막차를 탈 수 있습니다. 2차 파동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상승 N자형 조정 N자형 파동으로 상승 초익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종목의 특징은요.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저점이 높아진다. 그리고 우린 주식은 상승할 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눌림목 여기서 잡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만에 27%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끌고 가면서 지금 강한 매수세로 2차 파동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전장 지금 외국인 수급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대선 이후에 대선 정책주를 준비해보자.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대선 끝나고 나면은 정책주에서 급등이 나오죠. 트럼프가 되나 헤리스가 되나 결국 누구 한 명은 당선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주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정책주에서 500%, 1000%짜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또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이 어렵다 보니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 주식이 힘들고 불안한 건데 우리 구독자라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무료로 입장해서 제가 잡아들이는 대선 정책주, 세력 매집주, 매수 타점 목표가만 챙겨보셔도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텐데 자 더보기란 클릭하면 제가 입장 링크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 자 우리 구독자가 아닌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종목, 정보 그대로 빼내가려고 들어오는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 주신 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 인증 간단해요. 제 개인 번호 같이 남겨놨거든요. 010-4783-3582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승인을 해드리고 일단 링크 클릭하면 입장 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부담없이 들어와서 지금 시장 단타는 단타대로 실시간 수급, 정보, 대선을 같이 한번 준비해보자. 대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공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다. 딱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우리가 산타랠리 기대할 수 있고 다만 내가 개인적인 사정상 소통방 입장은 힘든데 세력 매집주는 공략을 해보고 싶다. 문의 주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대신에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익났던 종목 중에서 재료가 좋았던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유한양행 독점 공급 실적 증가 식약차 승인 기대감이 있고 세력 매집주는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사야 싸게 살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주봉상 장기평선 지지라인 21선 복귀를 보고 제가 10월 8일 날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구간 목표가 미리 잡아드렸고 우리가 기대한 수익률 한 달 만에 50%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로 돌아가보면 일단 비보존 제약은 세력이 매집한 흔적이 있었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하지만 저점이 높아질 때 이때였죠. 10월 8일이 화요일 확실하게 이 파란색선 5일선을 복귀해 준 걸 보고 매수 타점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2주 정도 매집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쁜 직장인들도 충분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매집이 끝나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초입에서 급등이 나오더라. 6,000원 돌파할 때 싹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우리가 기대한 50% 수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한 달에 한 개에서 두 개만 공략해도 우리가 충분히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는 분 지금 대선이 끝나고 대선 정책주 잡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4783-3582 번호로 문자로 나도 수익 다운 수익 좀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만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세력 매집주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다 보니 하루 이틀 정도는 소요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거예요. 내가 소통방 필요하다 하신 분들 소통방 나는 세력 매집주 필요하다 하신 분들 제 개인 번호로 수익이라 보내드리면 제가 세력 매집주 매수 타점 목표가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거고 결국 지금 시장은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 관리한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박자 맞추기는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일단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모든 이벤트 우리가 대선에 초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구독자 분들도 주식으로 대박 나길 응원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주식을 잘하고 싶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세력 매집주 공략법 가장 기본적인 개념 어떤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제가 전자책으로 PDF 파일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15년 전업 투자하면서 정말 세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 결국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이 나올 때 급등하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개미 털기 하는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꼼꼼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만 정독하셔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제가 쉽게 개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미 털기 눌리목 패턴도 달달 외워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쉽게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 또는 내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경력은 오래됐지만 수익이 안 난다 하신 분들은 정말 이 PDF 파일 전자책 딱 두 번만 정독하셔도 내일부터 적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저 역시 이 전자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실전 매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공약집을 한번 받아서 주식 잘 해보고 싶다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죠. 010-4783-3582 번호로 문자로 공약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지금 전자책 PDF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오늘 저 역시 주식으로 대박나길 응원하고 또 제가 매일매일 좋은 종목 세력 매집주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